외급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아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아 없었습니다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죠? 저희가 정신을 기차에 두고 왔어요. 정신도 두고 의상도 두고 어이가 없네 우리 의상은 여수로 가고 있겠구나 우리 의상 여수 촬영을 해야 되나 오늘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네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하기로 했죠? 저희가 일단은 이러려고 들고 온 건 아닌데 레오타드를 들고 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또 들고 왔어요? 그러게요 일단 그거를 작가님이랑 촬영할 때 입고 오늘 저녁쯤에 의상을 좀 찾아서 내일 다시 의상을 입고 촬영을 하려고 하고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레오타드를 입고 찍기로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쇼핑카드 방금 전화 촬영이 어떻게 됐지? 사진 촬영이 되었지? 촬영이 되었네요 촬영이 되었어요? 촬영이 되었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여기 샷옷보다 더 예쁘네요 도둑 앞볼로 아, 너무 맛있다. 엄청 재밌다. 진짜 좋아했는데, 더위 달라지지? 맞아, 정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